우리 저 현수씨, 현수씨는 2시간만 되면 딱 기대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저 장혜연씨 아시죠? 장혜연씨에 대해서 무슨 프로필 싹 또 알아갖고 오셨다면서요? 네, 소의를 주셨습니다. 이름은 장혜연, 직업 가성노래강사, 특히 신혼백화점, 문학센터 등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 레크레이션과 우승치료 등, 자격증 등을 모두 취득하였고, 앨범 오늘날만 같아, 멈추바에 열심히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장혜연씨께 많은 관심과 사랑,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가수 장혜연씨에 대해서 확실하게 발표를 해주셨어요. 장혜연씨는 나들이 발전되어가는 그런 가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혜연씨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장혜연! 네, 장혜연! 네, 장혜연씨는 정아씨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년에 무대 위에서 봤는데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가수 같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사람에게는 뭐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좀 납니다. 네, 그렇죠. 좋은 날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평소씨. 네, 고맙습니다. 항상 오늘날만 같아, 같이 칭찬을 받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날만 같아, 장혜연씨. 장혜연! 우리 같은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 하는 일마다 될 듯하며 자꾸 막고 있더니 이제서야 술술 모든 일이 풀리기 시작하네 더더 말고 지금처럼 오늘날만 같아 한때는 나의 꿈을 접고 포기하려 했던 내게 당신의 사랑이 있었기에 하던 일이 대가 퍼졌네 룰루랄라 헤이 헤이 당신 최고 룰루랄라 헤이 헤이 당신 최고 더더 말고 지금처럼 더더 말고 지금처럼 더더 말고 지금처럼 오늘날만 같아 당연히 사랑 사랑 우리 같은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 하는 일마다 될 듯하며 사랑을 막고 있더니 이제서야 술술 모든 일이 풀리기 시작하네 더더 말고 지금처럼 오늘날만 같아라 한때는 나의 꿈을 접고 포기하렸던 내게 당신의 사랑이 있었기에 하던 일이 대박 커졌네 룰루랄라 헤이헤이 당신 최고 룰루랄라 헤이헤이 당신 최고 더더 말고 지금처럼 오늘날만 같아라 룰루랄라 헤이헤이 당신 최고 룰루랄라 헤이헤이 당신 최고 더더 말고 지금처럼 더더 말고 지금처럼 오늘날만 같아라 더더 말고 지금처럼 더더 말고 지금처럼 오늘날만 같아라 더더 말고 지금처럼 오늘 얼마나 따라서게 해 내ожественный per cent 룰루랄라 헤이헤이 혁아가